롤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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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돼? 말도 안 돼! 나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 처음 와. 아니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당연히 와도 되지.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좀 빌렸어. 어? 진짜? 엔조스만 쓸 수 있게? 오늘 나의 그림 일기잖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멋있어. 야 너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 롤리코드를 빌린 거야? 그럼 줄 안 쳐도 되는 거야? 그럼요. 타고 싶어서 다 타면 돼요. 매직 패스 봐. 거짓말. 꿈 같아. 나 지금 꿈꾸는 거 같아. 늦기 전에 빨리 한계로 더 타러 가자. 자. 잘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봐. 이번엔 일단 제일 가까운 거 먼저 타자 그래 야 이렇게 밤에 타는 것도 진짜 낭만적이야 그치? 이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매직 패스 손님 입고 있다 아, 네, 맞아. Let's go! Let's go! 아무도 없어, 줄 안 서서. 우리 이거 한 셋 셋으로 나눠서 탈까? 어, 그래 셋 셋. 안녕하세요, 대박! 파이팅! 16번! 그래, 우리 지금 탈까? 큰일이다, 큰일. 잠깐만, 셋! 16번! 그래, 우리 지금 탈까? 그래. 2번! 힘든다. 오케이. 두 분 하면 안 되나? 그래. 야, 이 할미는 벌써 멀미난다, 야! 아, 야! 영화, 출발이야! 갔네! 야! 내가 놀랐잖아!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야, 나 어드려. 야, 나 어드려. 야, 나 머리 진짜 bi- 아, 나 어지러워! 나도 너무 어지러워! 기분이 이상해! 안녕! 어제 reports 1번! 안녕! 어제 report 2번! 실망이OOD 언니들이 멀미가 심해서 제가 좀 멈췄어요. 제가 좀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나 끝난 거 아니었어?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안 끝났지. 돌릴까? 아니야, 집에! 돌릴게? 아 돌려 돌려 일단 한 번 더 돌릴게요 갑니다 네 안녕 안녕 귀여우진아 언니 머리 아프다 아싸 안녕 아싸 멈췄다 여리 잠만 여리 잠만 여리 잠만 아니 언니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 어리오케이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아니 컵에 들어가 있는 쥐같아 지금 저는 하다가 머리띠가 빠졌어요 초반에 어머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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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세게 돌린거야 저희가 얼마나 세게 돌렸으면 우리 여섯 명이 한 컵에서 같이 돌리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쵸? 이것보다 더 빨리? 좋아 우리 한 번 한 번 저쪽으로 우리 넘어가요 그래 그래 여섯 명을 소장님 옆쪽 옆컵으로 옆컵으로 가자 잠깐만 언니 타도 돼요? 타도 돼요 우리 여섯 명이 다 타지 우리 여섯 명이 다 타지 우리 여섯 명이 다 타지 어우 야 좀 낀다 우리 여섯 명이 다 붙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그러게 귀엽다 내가 꿀팁을 알려줄게 유나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일기 중이고 지금 힘들었는데 유나 내려봐 내려봐 여기 보지 말고 날 봐 날 여러분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 재밌다 근데 이렇게 진짜 야 같이 올려 같이 올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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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야 재밌지? 아 재밌어 우리 그러면 이제 이거 그만 타고 잠시 휴식을 좀 취하자 어 잠시 휴식을 취하자 자 그러면 타고 싶은 동안 하시면 말해보자 아 무조건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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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타는 사람 없죠? 그럼 네 바이킹은 롤러코스터도 타자 롤러코스터도 타자 슈팅 스타브롤러 롤러코스터브롤러 롤러코스터브롤러 우리 나라를 갈라 So incredible 아 사라졌다니 고마워 얘들 왜냐면 안 봐주니까 안 봐주니까 울려 그러는데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나가볼까요? 가보자 해보자 바이킹 따라가자 가자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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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으로 빌린 만큼 봉을 뽑아야 돼 그럼 그럼 당연하지 저번에 규진이랑 왔을 때는 여기 회전바구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지도 못했어 아 그래? 아 이쪽 구역으로 오지 못했어 나랑 베이랑 둘이도 왔었는데 그니까요 언제 아니 왜냐면 우리 둘이 데뷔 초에 모든 약간 뭔가 오랜만에 활동을 끝내고 맞아 맛있는 거 먹자 오랜만에 그래서 딱 식당을 갔다가 바로 옆에 롯데월드 있는데 롯데월드 갈까? 그래서 오후권을 끊고 바로 들어갔어요 둘 다 완전 피다 완전 게릴라 완전 피다 너희들 완전 즉흥적이다 맞아요 우와 여기 마스코트 너구리 아니야? 우리 여기 안선 사진 찍자 사진? 아니 해적이야 뭐야 너 언제 남자친구랑 아니 안돼 바로 있네 스페인의 적성 스페인의 적성 김찬파도와 광한 바람 광한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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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적성 출발합니다 오 이 다음 주거 아니야? 1번 오케이 맞아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5번까지 완료 롯데월드에서 일하려면 진짜 끼가 넘쳐야겠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바이킹 탈 때 사인 찍힐 때 포즈 뭐 할까? 나 그거 하고 싶은데 그 그거 있잖아 그 예전에 소녀시대 선배님 그거 알아? 무녀무산? 아 좋아 높은 바이킹도 엠믹스의 실현을 이길 순 없었다 막 진짜 높은데 안 올라간 것처럼 고민하는 표정 어 막 고민하는 표정 공고하는 표정 나 맨디 탈래 나도 맨디 나도 맨디 카메라 때문에 물론 윤호 언니 가운데가 낮겠어요? 어 좋아 나 양쪽 사람을 붙잡고 타겠어 오케이 네 나이스 아이 밤도 카메라가 돼 밤도 카메라가 돼 밤도 카메라가 돼 밤도 카메라가 돼 따뜻한 포즈 잊지 말라고 이야 엠믹스 되니까 좋다 사람 없는 놀이공원 도와보고 우리 우리 어떡해 우리 엠믹스 데뷔 안 했으면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행복해 이렇지 못했겠다 멋있어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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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겉을 뻗어와 강한 바람을 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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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해야 돼!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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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분해! 아 너무 재밌어! 따분해! 더 올라갈까? 미친 거 아니야? 나 좀 따분해 아 따분한 거 없나? 아 따분한 거 없나? 근데 재밌지? 괜찮지? 미쳤다! 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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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혀 안 따분해! 괜찮죠? 어!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잘 봐! 재밌다! 설렘이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그래 잘할까요? 이번에는 올라갔을 때 엔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자! 오케이! 완전 신나게 우리 이제 즐겨보자! 네! 시작! 거친 파도가 사랑한 바람을 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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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해적사!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간다! 야 여기가 동네 바이킹도 아니고 출발해요! 태우수단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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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엔스아 너무 너무 잘하라고! 너무 고마웠어! 항상 이번 활동 고생 많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마워! 응원해주셔서 고마워! 응원해주셔서 고마워! 응원해주셔서 고마워! 엔스아 사랑해요! 밥 잘 챙겨먹어! 엔스아 나랑 뱉하러 갈래? 엔스아! 보고싶다! 엔스아! 보고싶다! 엔스아 이번 년으로 잘못했네요! 사랑해요! 보고싶을 거예요! 러브유! 엔스아야! 내 장기가 지금 간지러운데! 그만큼 날 사랑해! 그림일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을 다 이뤘어! 못했다고 다 해봤다! 우와! ANKG- 우리의 맛은 진짜 감사해요! 한번 더 가 symptom! 선생님! 빨리 빼주세요! 외래줘! 나도 안 탈래! 외래줘! 외래줘! 그래! 우리 다른 것도 사야 되니깐! 재밌어! 저 이제 간식 먹으러 가볼까? 예! 진짜 좋다! 나는 약간 놀고 온이나 오토파크 가면 츄러스 꼭 먹는 거 같아. 진짜 맛있는 곳에서 먹어야 돼. 근데 롯데월드는 사실 맛집이에요. 맞아. 어릴 때 놀고 온 가면 팝콘 통 엄청 예쁘게 생긴 팝콘 통이 있었거든? 꼭 하고 싶어! 진짜! 난 그것이야. 맞아. 사고 싶어 했거든. 놀고 온 가면 꼭 해야 돼. 얼마나 특별해. 근데 나는 어릴 때만 그렇게 사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 최근에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는데 샀어. 난 무조건 사! 나는 어리로 지금 거 사! 하나씩 사줘야 돼. 어! 여러분! 뭐야? 여기! 우와! 오!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이거 진짜 운행하는 거다. 근데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좋아. 좋아. 자, 타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여기 원래 진짜 사람 많은 자리잖아. 진짜. 우와, 못 팔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뭘 위한 거야? 야,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오케이. 나 잘하고 싶다. 나 잘하고 싶다. 고마워. 설레나, 오마이 가시야. 감사합니다. 어머, 설레나. 어머, 설레나. 어머, 설레나. 맛있다.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출할 수도 있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드실까요? 네.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뭐야? 닭꼬치? 닭꼬치 아니야? 닭꼬치 아니야? 먹을 사람. 먹어볼까? 응. 그래도 이건 좀 괜찮은 그거네. 도전해봐. 닭꼬치? 닭꼬치. 어머, 지효언니 대견해! 지효언니 대견해! 어, 아니야. 아니야, 같이 고기랑 같이 섞어 먹어봐. 빨리 씹어봐. 괜찮아, 씹어봐, 괜찮아. 많이 씹으면 닭꼬치. 어때? 어때? 여러분, 지효 파 먹었어요. 지효언니. 오, 파 맛이 많이 났네. 그 맛을 먹는 거야. 아니야, 파 구우면 다 먹자. 죄송해. 그래도 그녀가 파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잘했어. 날 이겼어, 딱해. 대단하다, 강하다, 야. 우와, 따뜻해. 응, 따뜻해. 어떡해, 진짜 놀이공원 온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이런 거 먹으니까. 약간 노래랑 같이 살고 너무 기분이 너무 무거해. 꿈속 같지 않아요? 몽글몽글하고 있어? 우리끼리 놀이공원 간 적이 없나? 없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보다 옛날에 배윤이라고 갔었어요. 맞아, 염싱 때 갔었다, 염싱 때. 아, 진짜? 아, 애기 때, 애기 때. 귀신의 집 갔던 거지, 엄마. 귀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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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집 갔어요? 귀신이지 갔다. 귀신이지 갔다. 오, 맞아. 난 진짜 완전 어렸을 때 후회하는 추억도 있어. 그래? 엄마, 아빠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갔어요. 우리가 오늘 근데 그때 좀 더웠는데 엄마는 들어가서 쉬겠다고 여기 있었고 아빠가 나 다른 거 타고 있는 동안 다른 거 줄 서주시고 나 여기, 나 이렇게 따로 타면 또 줄 서주시고 우와! 대신 매직 패스를 해주셨어. 우와! 근데 나는 그때, 애기 때 그게 고마운 줄 몰랐던 거야. 우와! 꼭 따로 그랬어. 어렸을 때마다 누릴 수 있는 특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줄 몰랐고 몰라서 빨리 막 에이, 아빠 보고 싶어. 어머! 드릴럽이야. 응, 추워, 추워야지. 진짜 부모님이 우리를, 우리가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 진짜. 맞아, 맞아. 걔 오늘 내 그림 일기 했는데 내가 마지막이잖아. 다들 다 자기의 그림 일기 했을 때 어땠어요? 아니, 나는 그 포럼파티였잖아. 드림 일기가. 근데 그때 우리가 캐릭터에 너무 충실해져가지고 맞아. 너무 재밌었어. 이름이 뭐였지? 나 이미 귀엽다, 나 이제.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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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비스. 어, 맞아. 트래비스랑. 내가 테일러 아니고 제시카 엘라. 오스틴. 오스틴. 아, 아스페라. 줄리아. 벨라. 맞다. 내 동생도 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보내줬어. 드레스 입은 사진. 그거 보고 아, 나도 이거 못 느껴서 너무 아쉽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근데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 맞아. 근데 우린 그런 거 없는데 언니 덕분에 그런 거 해본 거야. 맞아. 언제네. 언제네. 영화에서 많이 봤어. 영화에서 많이 봤어. 영화에서 많이 봤어. 영화에서 많이 봤어. 영화에서만 못 온 건데. 내가 추천했던 게임만 갔던 거였어. 제가 게임만 스스로 비하다. 나 그 댕댕이 진짜 재밌었어. 나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나 댕댕이 진짜 재밌었어. 와, 그거 진짜 재밌었어. 피씨 게임을 사실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피씨 게임을 처음 가봤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소원이 뭔가 땡댕이 쳐보는 게 소원이었어. 일탈. 성공했네. 우리 다 와서 성공했지. 맞아. 김준호가 1년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 너무 딱 갑작스러웠어. 갑자기 내 딱 끌고 놔. 그 쌤도 그걸 원하셨어. 바텀 터치. 그 쌤이 그걸 기대하고 계셨어. 소름. 나 이제 생일 파티였잖아. 트랩팔링 트랩팔링. 야 방방 넘었어. 너무 오랜만이야. 저는 그 이유로 거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진짜? 진짜. 나 내 최고의 생일 파티였어. 나는 규진, 지우의 체력을 한 번만 느꼈어. 야 규진이 진짜 미쳤어 얘. 진짜. 규진이는 진짜 미친 체력이야. 지우도 체력 진짜 쩔어. 쉴 때도 계속 뛰고 다녔어. 앞으로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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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할 때 진짜 심장이 너무너무. 나 밖으로 못 나가겠는 거야. 이거 처음에 막 징 거리잖아. 맞아. 그리고 막 소리 나고. 막 드릉. 드릉. 맞아. 스타랍트 마이면서. 최근에 진짜 했던. 체력 쓰는 일 중에 제일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나왔어. 진심으로 했어. 맞아. 맞아. 하자마 규진이. 맞아요. 그때 다 같이 포토존 꾸미고. 맞아. 좀비 게임하고. 아 좀비 게임. 게임을 열심히 해야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고마웠어. 네.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일탈이란 거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그렇지. 못했지. 이번에 근데 이제. 그림 일기로써. 제대로 된 일탈을. 잘 즐긴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 뭔가 릴렉싱하기도 했어. 왜냐면. 만화 읽으면. 맞아. 편하게. 맞아. 우리가 그때 안 놀고. 열심히 회사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롯데오에 대해. 살아왔는데. 그래. 난 전혀 후회하지 않아. 난 그 시간이 너무 좀.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다 너무 재밌었어. 힐링이었어. 맞아. 놀이공이 제일 최고였던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이 좀 화려한 데뷔. 화려하게 데뷔 다시 가니까. 얘가 너무 임팩트가 커. 네. 스케일이 달라. 난 그냥. 홈스위트홈에서 했는데. 난 또 스케일이 달라. 우리 그래밍이 나중에는 좀 더. 스케일이 큰 걸 써보자. 시즌 2. 일본 가기 이런 거 같아요. 일본 가기. 일본 가기. 디테일하게 써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마지막으로 로코스터 타러 한번 가볼까?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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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매직 사였습니다. 나. 난 맨티. 그래. 맨티가 재밌다. 360도. 360도랑 540도?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 재밌어. 540? 진심? 너무 설레니까 근육이 너무. 진짜 너무 설레. 진짜 너무 설레. 야 너 미쳤다. 테려. 진짜. 저 너무 설레. 진짜 너무 설레. 그러면 너희들. 지금 새벽이다. 러브 진 러브는 졸. 러브 진 러브는 졸. 러브 진 러브는 졸. 러브는 졸. 아잇. 안 선정지. 중간에 멈추면 진짜 재밌겠어. 나 진짜 재밌었어. 멈추면 다행이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해. 네. 너 한 번 안 뒀어? 절대 안 뒀어. 이게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 아! 아 벌써 기대된다. 기대된다. 유나 언니 내가 지켜줄게. 아 어떡해. 나갈 수가 없어. 자 우리 그럼 이제 고프로 보고 마지막 인사해보자. 오케이. 혹시 몰라. 마지막 인사해보자. 근데 선생님들은 왜 안 타세요? 왜 저희만 보내시는 거예요? 아 어떡해. 왜 이번엔 저희만 보내세요? 가버려도 같이 가요. 렛츠고!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갈게요. 렛츠고! 렛츠고! 아 나 제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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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돼 얘들아. 나 심장이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어. 우리 천장까지 올라왔어. 이거 해서 올라왔어. 알겠어. 렛츠고! 렛츠고! 엄마! trip! 음! 우아! 패 tissuestoart 우와 우아 Flash21 가져왔어ろ 저희만 МУЗЫКА 짱 재밌어.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 다시 가. 시작 우리 앞ição cierta 촤 성 lose 야 재밌어! 야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너무 재밌어! 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내가 말했지 이거 진짜 재밌다고 근데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아 내 표정이 그럼 우리 이번에는 표정관리 한번 해보고 탑시다 너 할 수 있어? 야 바이킹보다 이게 나아! 맞아 심장 떠는 느낌은 없어! 맞아 그냥 빨라서 재밌어! 한 번 더 타고 싶은 사람? 나! 롤러코스터 부르면서 올라가자! 좋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주세요! Can you see? Can you see? 여긴 모여봐 Chemistry Chemistry 반응하잖니 Chasing me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오기 오기 쉬는 곁을 해 더 가까이 좋아 좋아 어디로 치지 모르는 새 날 빠지는 순간 잠깐만 여기서 봐봐 오기 쉬는 중 유명한 유명한 열다 왜 이렇게 너무 아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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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왜이렇게 dealers can't stop at me? Q. invisible 다 있어요 저희? Q. 번호 체크 Q. 번호 체크 Q. 웨아인 영어 Q. 베이요 웨아인 영어? Q. 베이요 웨아인 영어? Q. 베이요 웨아인 영어? Q. 웨아인 영어? Q. 웨아인 영어? 그러면 우리 회전목마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어때요? 완전 포토스타 스팟 스팟! 말이 안 좋아 포토 스팟! 스팟! 이야! 어떤 사진 찍자! 자! 우리 회전목마 타러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키 날래지! 와! 이거 사진 찍자! 너무 예뻐! 모여볼까요? 어? 찾네? 하나 둘 셋! 여기로 거치해두고 찍어야 될 것 같아! 저기에 거치해두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준비됐지? 뺑을 하라는 거 아니야? 뺑을 하라는 거 아니야? 자! 준비됐지? 찍는다! 셋! 타이머 타이머! 하나! 둘! 하나! 후후!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 타자! 그래! 들어가자! 재밌겠다! 각자 자리 잡으세요 자리! 나는 찍어둔 친구가 있어! 돌로레스 가자! 프랭키? 렛츠고! 릴라스노스 가즈 소우자이! 크로쌍? 가자! 잘 수 바르다우! 감사합니다! 크로쌍! 크로쌍? 오케이! 좋아! 달리자! 크로쌍! 출발! 이리야! 와! 왔다! 얘들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렛츠고! opportunities 이리여! 얼른 가자 당근 줄게! kindergarten 디 набzon스 충受 mistaken état 프랭키 날자! 가보자! 보라상이라는게 집으로 떠나봅니다. award 진짜 이 친구의 이름은 스 푸입니다. 스윗포테이토 지우가 포테이토로 추천해줬는데 저는 포테이토보다 스윗포테이토가 더 좋아서 스윗포테이토 틀어서 스포라고 지었어요 자 스포 가자 달려달려 날 가리지 말라니까? 무슨 짓이야? 너 헤이 유 맞아 너 내가 찍었어 아 저 앞에서 고개를 하네 잇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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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